최강이시네요.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정말 살이 쪽파지셨어요. 결혼 앞두고 신부만 예뻐지는 게 아니네요. 자, 다음 이슬 씨. 네, 오늘 직구 인터뷰 재밌습니다. 대세 남의 불쇼부터 흑인 영화의 대가까지. 직구 인터뷰 시작합니다. 뉴욕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청춘 남녀의 유쾌한 사랑과 승부, 로맨틱 코미디 뮤지컬 아가씨와 광달들이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아가씨와 광달들. 직구 인터뷰 시작합니다. 사랑스러운 뇌 배우의 치명적인 매력. 지금 바로 함께하시죠. 스카인 베스트스 역할을 맡은 유수. 저도 편해요. 일단 유수영 씨. 본명이 어남선 씨. 네, 어남선입니다. 나 처음 알았어요, 나. 깜짝 놀랐어요. 이름을 왜 굳이 바꾸신 거예요? 감독님이 너무 컨트리하다. 그래서 한마디 했어요. 그래도 컨트리하긴 하죠. 그런데 피부 관리, 왜 중독증까지 있어요? 리얼 병영 입대 프로젝트에서 그리고 일주일 동안 계속 태양에 노출되기 때문에 제가 선크림을 많이 발라주거든요. 우리 같은 전우들한테. 영양크림까지 바르니까. 경석으로 보니도 의외로 굉장히 피부 관리 열심히 하시는 분이잖아요. 관리 받는 선임 중에 하나인데 가끔 제가 팩 줘야 드리고 이렇게. 아니 근데 뭐 개인기 줏박스예요? 불쇼 한번 해봐요. 불쇼. 불쇼가 어렵지 않아. CG 깔아줄 거야, 불. 불쇼 느낌 아니까. 어어 저런 날 열심히 하는 배우 류수형. 아니 아니 언암 선지 있죠. 진짜. 최선 한 번에. CG도 나와요? CG예요? 근데 저도 진짠죠 알았어요. 벌써. 여자친구가 있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남자를 뭐 특별히 좋아하는 건 아니죠. 그런 거 아니에요. 여자친구들이 있었어요. 저는 사실 연애할 때는 모자 같은 것도 잘 안 쓰고 다니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심은 안 하죠.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다니면 그걸 이렇게 막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내가 여러분에게 팁을 하나 드리고 싶으면 팬들이 와서 사진 한 번 찍어주세요. 둘이 커플이 아니고 내가 그 가운데 서 있잖아요. 둘이 헤어지면 이렇게 가운데에 찍혀요. 팽팽하실 겁니다. 확실히 확답을 받고 서양을 받고 이렇게 찍지? 아니면 그냥 따로따로 찍어요. 나중에 찍힌다니까 이렇게. 20명이요. 안녕하세요. 사라 역을 맡은 이한입니다. 몇 년 전 미스코리아야? 부끄럽겠지. 미스코리아가 몇 명이나 돼요? 우리나라 아이시고. 저 때가 50주년이었거든요. 57명 중에 몇 등이 나는 것 같아요. 저요? 10위 안에는 들지 않았어요. 한 인터뷰에서 나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 섹시하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섹시함이 핸디캡이다. 이게 많이 중요하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좀 건강한 에너지. 가만히 서 있어도 넌 야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저희 어머님이 항상. 부러워요. 어디가 제일 섹시하다고 생각합니다? 눈빛. 눈빛. 고맙습니다. 와우. 투애니원 멤버가 될 뻔했다는 이유는 언제예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춤을 너무 좋았어요. 춤추고 노래하는 거는. YG에 가서 오디션을 보고 가서 어떻게 또. 연습생 생활을? 네. 얼마나 했어요? 한 1년 정도. 공부도. 대학원 가서는 아주 조신하게 가요금을 타고. 이제 연습실 가면 이제 싹. 전 한밤 MC셨는데. 한밤에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혹시 되는지. 너무 가끔 듭니다. 오 수영 씨. 가끔. 그러면 우리 지금 수영 씨가 여자 MC잖아요 거기. 수영 씨 너무너무 예쁘게 잘하는 모습. 너무 보기 좋습니다. 화이팅. 아니 그거 아니지. 잘하라고 내가 잡으러 간다. 잘하라고. 한밤 선배님.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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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면 땡큐 아니면 말고 예아. 24년 만에 공연을 하시는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같은 배역을 한 20몇 년 지나서 또 한다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옛날에는 두 시간 반을 막 뛰어다녀도 지칠 줄 모르고 했는데 연습할 때 몇 십만 뛰어다녀도 지친다. 너무 힘들어. 본인 앞에서 한 보여주는 애교가 있다면? 자기들 내가 연습할 때 보면 알잖아. 그냥 냥! 그러고 뭐 이렇게. 냥! 그러면 좋아하라 하더라고. 흑인 영화의 또 대가라고. You check this out, me come on. Let's go. Yeah, go. You check it out, you check it out. 뭐 웃기나봐 이게. 나는 어디 가서 영어를 하라 그러면 절대 자막이 필요 없는 영어만 해줘. 왜냐하면 시청자 여러분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선배님 저는 소문으로 들었는데 그렇게 잘 삐지신다고. 잘 삐지지. 아, 삐지세요? 그럼, 그럼. 아빠 식사하셨어요? 맛있는 뭐 이런 거 먹었다. 먹었다고 보냈으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답장이 와야 되는데. 이거 왜 답장이 알았지? 무슨 무슨이라도 보내야 되겠네. 그렇지, 이거 이거 보내고 하트 뿅뿅 날려주고. 그래서 회식은 언제 시켜주실래요? 알았네요. 그럼 오늘 내가 일찍 가야 되잖아. 그래서 회식비 벌러 가는 거야. 기대해. 감사합니다. 사랑 역할을 맡은 김재현입니다. 대응병이 질문이네. 둘이 친구. 동산초등학교라고요. 저희 초등학교 동창입니다. 같은 반에 앉으세요.